유통업계가 다음 주 빼빼로데이를 앞두고 마케팅에 한창입니다. 주요 편의점들이 MZ세대를 공략해 이색 브랜드와의 협업 상품을 대거 내놓고 있는데요. 업체별 마케팅 전략이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관련 소식 이혜라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편의점 앞에 각종 선물 꾸러미가 진열돼 있습니다. 11월 11일 빼빼로데이를 맞아 업체가 준비한 기획 상품들입니다. 유통업계는 통상 빼빼로데이, 밸런타인데이 등 행사일에 맞춰 마케팅에 힘씁니다. 올해도 주소비층인 MZ세대를 겨냥해 컬래버레이션, 즉 이종 브랜드와의 협업을 콘셉트로 잡았습니다. 곰표맥주로 인기를 끈 CU 편의점은 곰표와 세트 상품을 내놓습니다. GS25는 카카오의 인기 캐릭터를 포장제에 활용했습니다. 비대면 선물 경향이 늘어나는 추세에 따라 카카오톡 선물하기에서 상품권을 할인 판매하는 기획전도 엽니다. 세븐일레븐은 전점포에 감사 문구가 적힌 종이띠지를 배포했습니다. 비닐 포장 대신 종이를 사용하도록 해 선물에 친환경 의미를 더한 겁니다. 이마트24는 빼빼로 행사 상품을 구입하면 명품 커플링, 운동화 등 고액 경품을 추첨을 통해 제공하는 이벤트도 엽니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빼빼로 판매 대목이 예상되는 만큼 관련 마케팅에 열중한다는 업계 관계자의 설명입니다. 빼빼로는 지난해 연매출 천억 원 이상을 넘긴 유일한 스낵 품목입니다. 특히 연매출의 70%가 빼빼로 데이가 있는 하반기에 발생합니다. 재가업체뿐 아니라 유통업계가 빼빼로 데이 마케팅에 집중하는 이유입니다. 유통업계는 이달 위드 코로나 시행과 맞물리며 여느 때보다 강한 빼빼로 데이 특수를 기대하는 분위기입니다. 이델리TV 이해라입니다.